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자꾸 무엇이 후회가 되십니까? 그땐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가 후회로 끝나지 않고 교훈이 되어서 오늘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짐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후회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4가지 후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4가지 중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을 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한눈에 척 알아보고 딱 부여 잡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후회가 오늘 4개 중에 하나로 꼽힌 것일 겁니다. 돌이켜보면 기회는 파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게 몇 번의 파도가 온 다음에 큰 파도가 한 번 쭉 밀고 들어오잖아요. 기회도 그렇게 오더라고요. 작게 작게 몇 번 오고 그 작은 것들을 잡아 발판으로 잘 다듬어 놓으면 큰 파도 밀려오듯 불쑥 큰 기회가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회는 기회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위기 끝에 기회가 오기도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감당도 되지 않는 기회를 잡게 되면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 기회를 잡고 또 그 뒤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못된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집어삼켰다가는 분명 탈이 날 수도 있다는 본능이 작동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다고 그러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버겁게 느껴져서 눈 딱 감고 보냈던 것입니다. 내가 먹을 떡이 아닌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아쉽기는 했지만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시자구요. 좋은 기회를 놓쳐 아쉬워할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 온다는 그 인생의 기회가 아직 다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거 아닌가 싶은 그 기회는 바로 앞에 몇 번 오는 작은 파도였을 게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단단히 준비를 해서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딱 거머쥐시자구요.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의 네 가지 중 두 번째 행복을 미루며 살았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나중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참으라는 말을 귀가 따겁게 들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가당기나 한 말인가요? 열다섯 살 때 느끼는 행복감과 스무 살 때 느끼는 행복감 서른 살 때 느끼는 행복감이 다 다른데 열다섯 살 때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미뤄두고 대학교 들어가서나 느껴보라는 것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 취업한 뒤에 결혼한 뒤에 아이들 다 자란 뒤에 아파트 산 뒤에 좀 더 넓은 아파트 산 뒤에 자식들 다 결혼시킨 후에 이렇게 행복을 미루며 살다 보니 어느덧 백발이 휘날립니다. 인생 참 짧죠? 설마 지금도 다른 것 때문에 행복을 미루며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시죠?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행복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의 네 가지 중 세 번째 여행을 많이 못했다. 은퇴하면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니기로 해 약속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할 즈음이 되니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네요.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늦었던 것이죠. 어느 영화에서 보면 함께 여행 다니자는 그 계획을 혼자서라도 이루기 위해 여행을 하면서 도착지마다 먼저 떠난 배우자의 사진을 꺼내놓지만 아유 그게 어디 함께 다니는 것과 같을 수는 없죠. 재미도 없을 뿐더러 되레 더 미안하고 후회만 될 듯 싶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싶으면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들 말합니다. 그만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여행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다는 거겠죠. 여행을 떠나면 일상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꽁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 늘 심드렁한 사람도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죠. 시간 많고 돈 좀 모였을 때 여행하자며 자꾸자꾸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시간은 넘쳐나고 돈은 있는데 건강을 잃어 영영 떠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네 가지 중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다. 어렸을 적 인생 짧다는 어른들의 한탄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속절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조금씩 절감하며 위기감이 일기 시작하는 때는 30대가 되면서부터일 텐데 나이 들수록 시간은 점점 빨리 지나가니 일을 어쩌나 싶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이 뭐냐면 인생 짧다 짧다 시간 빨리 간다는 사람치고 시간을 아끼면서 매 순간 충만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행복하기만으로도 짧은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화내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할 시간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려 할 때마다 재빨리 알아채고 마음을 밝은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짧습니다. 그러니 늘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시자구요. 행복하시자구요. 후회가 살아가는데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비슷한 선택 앞에 섰을 때 행동을 하는지 또 생각만 하고 머뭇거리는지에 따라 반가림 나게 됩니다. 이젠 망설임 끝에 똑같은 후회를 반복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한 번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꽃이 활짝 필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자구요. 원더풀 인생 후반 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